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충돌, 연초부터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을 포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 장벽을 두고 더욱 강력히 대립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해결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남부 국경은 범죄자와 불법 체류자들이 몰려오는 열린 상처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장벽 예산을 통째로 드러낸 자체적인 지출 예산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내는 다음 달 3일 하원 개원일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셧다운 사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 물러서지 않고 강력히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준비한 패키지 지출 예산안은 무난한 하원 통과가 예상되지만 공화당이 정확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